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의 1타 강사 신 박사입니다. 족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 박사 TV의 신 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 탐구 시간입니다. 2021년 첫 인생 탐구라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수가 되는 3가지 방법. 2021년에는 저희가 모두가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졸그러기 여러분이 더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고수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수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맥랑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방법이 또 3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0가지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 정도를 알면 고수가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제가 생각한 것을 여러분이랑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당연한데도 잘 못 지키는 게 있는데 1번은 이제 고통이라고 일단 단어는 쓸게요. 고통이라고. 1번은 왜 제가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어 그겁니다. 나 힘든 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본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냐 볼까 우리는 손심 회피 편향도 크고 어 뭐랄까 고통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고통 없는 삶을 꿈꾸지만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행복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특히 예를 들면은 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 연인관계 어떤 뭐 팀워크 어떤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아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왜 나 힘든 거 안 알아주지? 특히 부부관계. 어 예를 들면은 맞벌이가 아니라고 쳐볼게요. 아내는 전업주부고 남편이 돈 번다고 남편이 외벌이라고 치면은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 왜 내가 돈 버는 거 힘든 거 몰라주지? 그럼 또 아내는 뭐라고 생각하죠? 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왜 몰라주지? 이렇게 해서 서로 다 힘든 거를 상대방이 알아주고 인정해줬으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똑같다니까요. 내 힘든 거 알아주길 바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힘든 걸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일찍 이제 졸업했어요. 저는 누구보다 힘들게 열심히 일하지만 누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 나 힘든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제가 진짜 오롯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되게 스스로 인정해주고 스스로 쓰다듬어주고 스스로 뭐라 그럴까 고작가님 정도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좀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어지는 얘기인데 자연스럽게 고작가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이 고통에서 어떤 얘기가 중요하냐면은 나 힘든 거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보통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해요. 왜? 안 알아줄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죠? 반대급부로? 뭐가 핵심이냐면은 또 나 힘든 것을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반대로 누가 힘든 것은 알아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에 집중하지 말고 타인에게 집중해보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행복, 시너지, 결과 모든 것은 여러분들한테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작가님이랑 저랑 일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관계에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고작가님이 더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하는 일은 제게 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인생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나보다 고작가, 그 다음에 영성이 형, 형이라고 부르니까 영성이 형이 훨씬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더 그 사람을 제가 끔찍히 걱정을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고작가님은 어때요? 얘가 하는 일은 진짜 힘든 일인데 얘가 멘탈 나가면은 그래서 제가 아프면은 정말 놀랍게도 고작가님은 저는 무슨 부부도 아닌데 진짜 고작가님도 같이 아파요. 많은 빈도로, 높은 빈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어때요? 저랑 고작가님은 시너지가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이렇게 유기체처럼 움직여요, 둘이서. 그러면서 저는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은 그렇게 쉬운 조직은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지만 진짜로 뭔가 발전하고자 있는 의식이 있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회사지 보편적으로 그냥 뭔가 무난했으면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힘든 회사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입을 가끔 할 때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할 때 저는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계속 그게 제가 우리 회사 친구들한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정해진 약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결과만 내면은 그거보다 조금 일하기를 원해요. 그 약속 시간보다 예를 들어 3시간에 뭐 영상 하나 편집하기로 했다. 그랬으면 저는 이 친구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2시간에 편집하고 1시간 반에 편집하고 놀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좀 덜 힘들겠죠? 아무튼 이렇게 남의,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힘든 것이 아니라 타인의 힘든 것에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 진짜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탁 터치해주고 건드려주고 어루만져주면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회사에서의 관계, 일할 때의 관계 뭐 여러 관계가 있을 텐데 여러분 진짜 2021년에는 내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에 먼저 한번 집중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짜 고통이 아니라 쓸모없는 고통, 그러니까 의식에서 나오는 괴로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보다 없어져요. 아셨죠? 이제 두 번째는 기회는 매번 있지는 않지만 망하지만 않으면 진짜 기회는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이제 100명 중에 20명이라고 봐요. 80명은 안 성공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의 분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의 인생에서 의식이 매몰되는 구간이 수능이랑 첫 입사예요. 그때 내가 목표한 대학에 가지 못하고 내가 목표한 회사에 가지 못하면은 뭔가 노력이 확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냐 왜 그때 노력이 중요하더냐면은 아 내 기회가 끝났다고 뭐 그게 그렇게 정의된 것도 아닌데 무의식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기회가 끝났다고.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망하지만 않고 망하지만 않고 조금 이렇게 장기적 계획 그러니까 단기 그러니까 아까 기회가 계속 있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케일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회는 없다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니까 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40대라고 치면은 뭐 30대라고 치면은 기대수명 80명으로 치면 50년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 뭐 3년 계획 5년 계획 이렇게 치면은 뭐 5번 10번 뭐 이렇게 있는 거겠죠. 뭐 좀 짧게 하면 뭐 20번 뭐 10년 계획으로 치시면은 뭐 5번에서 뭐 3번 4번 이렇게 있겠죠. 어쨌든 기회는 계속 와요. 근데 망하지 않아야 돼요. 망하면은 참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망할 근데 이렇게 사고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서 계속 그냥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여러 번 망했거든요. 진짜 여러 번 망했는데 저는 그러고 망한 거를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망한 걸 영향을 받았다고요. 영향. 우리 가족은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기회는 몇 번이고 온다고 근데 대부분은 그 기회를 찾지도 않고 어? 그 기회가 오는지도 모른다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저희 아버지가 해준 얘기 중에 저한테 좋은 얘기가 꽤 있는데 이 얘기가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망한 거를 십몇 년 동안 봤다니까요. 잃었었는데 한 십 년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성공한 게 아니라 계속 도전의 과정이었고 근데 이게 정말로 제가 봐도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아버지 얘기만 들은 거였고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주변 사람을 봐도 정말로 내가 3년, 5년 이렇게 조금 롱텀으로 일단 생계는 유지하면서 진짜 2년 시간 짜내서 내가 뭔가를 도전해보겠다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또 거기 제가 말씀드리면 100%가 또 성공하지는 않아. 그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왜? 부의 분포가 그렇다니까요. 성공이라는 거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고 인정하기 쉬운 경제적 성공을 봤을 때 사실 뭐 열의 한 명 정도 왜냐하면 20%랑 19%랑 21%랑 또 그렇게 차이는 맞진 않는데 21%랑 11%는 차이가 이제 망나기 시작하거든요. 부의 분포로 보면 21%랑 5%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 성공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2년 시간을 짜내서 도전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사례를 요즘에는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여러 매체 SNS, 페이스북 이런 데서 보기가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유튜브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공해봤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극복해봤다. 근데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솔직히 내용이 먹히기가 쉽지가 않고 그분들도 좀 잘못 전달하는 것도 있고 운도 껴있었고 생각해보면 망한 게 그렇게 망한 게 아니었는데 어 뭐 자기가 엄청 망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은 사기치고 있고 자기의 가짜 성공 스토리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만 거기서 진짜 배기 내용을 가려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속거나 호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고수가 되는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은 기회는 꽤 있다. 그러니까 평생 있다는 아니고 꽤 있다. 어떨 때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실천을 할 때 근데 제가 볼 때 요즘에는 이 장기적이라는 게 옛날에는 막 10년 이렇게 했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보면 이런 도구들 플랫폼 이런 툴들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2, 3년만 빡세게 노력해도 여러분이 어떤 소통 능력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잘 짜고 약간의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서 자본 조달 해내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거를 도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저는 오늘 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꿈인데 꿈이 있으면 고수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오늘 진짜 별표 간만에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진짜 고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from 내면 진짜 내적 동기 위한 꿈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뭐가 고수가 돼서 우리가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쉽게 그냥 뭐라 그럴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꿈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문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술 작품을 성공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거는 일단은 내용을 잘 모르면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 나 이렇게 고수여서 돈 많이 벌었어 이러면 쉽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그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여기서 제가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비싼 옷도 살 수 있고 비싼 차도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 맞아요. 그거는 어떤 생각보다 기쁨을 왜 맛은 우리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조금 더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기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방금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말한 건데 그냥 랜덤으로 아무 얘가 나오는데 먹는 거 차 좋은 옷 이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사고 실험 여러분이 인터넷도 접속할 수 있고 인터넷도 접속할 수 있고 물건도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평생 아무도 만날 수가 없고 여러분을 셀카를 찍은 것도 어디다가 업로드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와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어디서 이렇게 드론이 날라와갖고 여러분이 시키면 세상에서 원사이드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뭘 가져올 수 있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세상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명품옷을 입을까요? 저는 왜냐면 아까 얘기를 새길 들었는데 달라요. 맥락이 그런 사람도 더 맛있는 건 전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먹는 거는 내가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쵸? 자동차는 이제 스펙트럼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는 확실히 좋은 차를 타면 성능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까 얘기했디 좋은 옷 을 과연 아무도 날 쳐다봐주지 않는데 혼자 떨어져 있어도 노동은 해야 돼요. 밭도 일구고 밭도 일구고 노동은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근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많이 번 돈을 아무도 나를 쳐다봐주지 않는데 내가 명품옷을 사 입는데 돈을 쓸까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입는 사람이 1%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그건 안 할 거라고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외면과 내면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 솔직히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만족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죠? 다 모든 프로세스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되게 원초적인 거지만 근데 내가 입는 것은 누구의 시선에 되게 의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말 내면에서 나 이 꿈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유로워져요. 고수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벌이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생존만 유지가 되면 자기 꿈을 쫓는데 그냥 행복해요. 근데 외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 프롬 내면이 왜 외면의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가 그런 꿈 프롬 외면이라는 게 있죠. 그게 그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꿈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꿈 남들의 의식을 만족시키는 목표들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남들의 의식을 의식을 한번 거쳐서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들 이런 꿈을 갖고 있으면 생각보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벌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껍데기에 너무 포커싱을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해서 천억을 번 진짜 빌리언에 되었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명품을 휘감았어요. 몸에 사람들이 쳐다봐주겠죠. 진짜 왜냐하면 저 사람 비싼 거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실제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극단적 사고 실험을 해볼 게 안 잘생기고 안 예뻐요. 안 잘생기고 안 예뻐요. 근데 옆에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근육 줄이고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천억 벌어서 온몸의 명품을 휘감은 사람들이 내가 이룬 성취에 만족을 할까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계속 공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아까 극단적 사고 실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사이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사고를 해봤잖아요. 아무도 여러분이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 거는 팩트예요. 거기에 되고 내가 이러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나가야 되고 누굴 일해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심지어 가족이랑 있어도 깨끗하게 있는 남편 부인 자식들을 좋아하지 더럽게 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우리가 말한 외적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봐줘서 한번 갔다가 오는 기쁨을 100%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꿈꿔요. 어떤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면에서 나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미 어떤 기준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갈증을 느끼고 허무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면에서 나온 꿈이 있는 분들은 정말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착각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어떤 꿈을 이룰 때 꿈을 이룰 때 돈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돈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계속 생각하는 게 공공 AI 에요. 우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AI라는 거는 부가가치를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하면 부가가치를 정말 무한하게 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개발한 다음에 계속 소프트웨어 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런 게 만약에 어디 여기저기 내가 그걸 사회에 환환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냉정한 이타주의자 식으로 사회에 환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인공지능 개발자를 뽑아서 그 친구들 연봉을 줘야 되잖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연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그게 또 내가 개발했다고 무조건 작동될 것도 아니고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죠? 몇 억씩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돈이 많으면 여러분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내가 청소해야 될 거를 다른 분들한테 돈을 지불하면서 아웃소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뭐라 그럴까 밸런싱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균형감과 이런 내면 얘기하면 돈 다 필요 없어. 난 유의자적 하는 그래서 난 경쟁하기 싫어. 이런 이상한 생각할까 봐 항상 이런 거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우리 진사이성 동무는 협력과 경쟁으로 이만큼 엄청난 성취를 거둔 겁니다. 협력과 경쟁. 그게 없었으면 절대 우리는 여기까지 못 왔고 유튜브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면의 꿈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걸 디폴트로 놓고 그냥 만약 내가 부질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마음가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힘든 거 나 힘든 거를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누군가 힘든 걸 내가 찾아서 알아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는 내가 좀 제대로 도전하면 몇 번은 있다. 절대 낙담하지 말고 망하지 말자. 세 번째는 정말로 내면에서 나온 꿈을 갖자.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수가 되기가 힘든 겁니다. 아셨죠? 오늘 2021년 첫 강의부터 되게 고급 강의였는데 정말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수행하고 수련하시고 공부하시고 실천하셔서 다 고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